자 이어서 우리 직진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가르쳐 주시나요? 저랑 시호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호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시호씨와 안녕하시오 마시오시오 안녕하시오 마시오시오 핸들춤 안무가 굉장히 힙하던데 직 직 너무 길어 그래 그렇게 하자 자 일단 안무를 먼저 설명을 야 나이스 킥스 땡큐 브로 자 첫번째는 핸들춤입니다 핸들춤 그래서 이제 너 너 에 에 게로 게로 핸들 잡고 직 직 직 탁 이제 왼쪽 어깨부터 우 우 오른쪽 우 왼쪽 그녀 ыл 점점 자 그럼 저기 딱 다녀를 이리 여기 두개 만들거에요. 개로 그 다음에 X하면서 한 번 더 숙이고 다시 손을 이렇게 자유의 여섯 인상 해주면서 감전 이렇게 배워서는 전혀 모르겠네요. 이렇게는 전혀 모르겠네요. 음광에 맞춰서 느낌을 한번 보여요. 전혀 모르겠어. 지금 이것밖에 기억이 안나요. 길이 다 익히네요. 자 그러면 음악 맞춰서 보여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손이랑 스텝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어렵네요. 저희도 이거 배우는데 좀 걸렸었어요. 아 그래요? 얼마 걸렸어요? 2시간? 이거 배우는데 2시간? 2시간? 우리는 5분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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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봅시다. 다시 한 번 배워볼게요. 처음에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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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괴로 짖 짖 짖 그러면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좀 맞춰보세요 박자를 좀 맞춰볼까요? 마킹 마킹 자 마킹 한번 해볼게요 예! 자 음악 주세요! 여기가 발이 어떻게 되는거에요? 발이 아 오케이 오케이 탁 탁 탁 어 아래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 여기 있습니다 다 다 다 아래? 아래? 뭐라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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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분거 알려줘 오 예 케 케 로 로 짙 짖 오른 발 아 여기부터구나 오른발이야? 좌, 좌, 좌 다를 Task 아무 deformoria 다시 지훈씨! 잠깐 명상 좀 할래 음정 자! 스케치 한 번 더 자 음악 주세요 되게 빠르시다 대박이다 진짜 빠르시다 오케이 됐어요? 됐어요? 오케이 가보자 영광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나 오늘 털어서 괜히 꺼 아 덥네 체리 됐어요? 어? 아 나 체리 한 거 못 봐가지고 아 오케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오씨랑 체리랑 오케이 오케이 둘이서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음악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됐나요?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해야죠 해야죠 네 아 오케이 지민 싫어 두 분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우 힘드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히 오케이 아니 맛있게 후 맛있게 후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